저는 음악을 하고 있는 찜세아라고 하고요. 스물다섯 살입니다. 저는 사실 음악하는 것도 물론 그게 있지만 그 음악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흥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제가 좀 집중을 하고 만들어내는 편인데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떤 분께서 메일을 하나 보내셨어요. 영감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다. 이런 식으로 얘기해볼게요. 수능 막 이런 시험들? 과천이라는 동네? 수능을 딱 치르고 나서 되게 과천을 되게 아무렇게나 막 돌아다니고 허무하고 그동안의 고민들이 더 커지는 스물살? 11살 스물살? 행복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들? 잘 이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? 그런데 그것도 지금도 하는 고민들이고 글쎄요.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무 의심 갖지 말고 열심히 잘 하는 거? 저한테 하는 얘기기도 하고 저한테 하는 얘기기도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